추억의 데임 시간에 책임질 것을 약속해 주셔서 갑순이가 여러분 인사 다시 한번 드립니다. 잘 견뎌! 얼씨구! 열하나 막하나 좀! 하나 잡으러 구겨오죠! 내 이생 고발푸덕으로 온다고 한 마냥, 한 마냥, 한 마냥, 한 마냥, 한 마냥 어차피 내 것들과 인기야 무엇이냐, 여기 하나 타야죠? 암팔, 암팔아 죽을랍더니 이거 맞으라고요 내 이생 고발푸덕으로 인기야 시작! 청년을 세상에 삐요 내 뱅돌이 나였다 세상에 삐요만이 돼 얼른 빨리 치열하고 얼른 뱅뱅뱅뱅뱅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나 네 음악 조금 지냅시다 아하 아하 오자오자 하나 타죠 돈 오천원은 이자가 넣는거야 그렇게 해봤자 만원이다 만원 아하 아하 우리의 내 이생 자 자고 해오니 시원하게 나한테 한 번 쳐 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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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